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탓인 나귀가 밟고 지나가 주도록 펴드렸고 또 팜출이라고 하는 종려나무 잎사귀를 따다가 나귀가 밟고 지나가도록 깔아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찾아가시고 성전 절반을 가림대로 막아놓고 그 뒷편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팔면서 여기서 파는 가축이라야 짐승이라야 제사장이 접수해서 속죄제나 수원제나 또는 번제를 드려준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축 상인들과 타락한 제사장들이 돈 문제로 유착되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내 성전을 통하여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도적의 구려를 만들었느냐고 노권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가축을 다 쫓아내시고 즉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다 쫓아내시고 성전세 내기 위하여 은으로 만든 돈 세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다른 여러 나라들의 돈과 환전하는 바꾸기 하는 상을 둘러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 즉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이용으로 성경 추석가들은 성전 청결 운동을 하신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해가 저물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키로 떨어진 배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셔서 그날 밤을 쉬시고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례로 하나님의 사역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를 목적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가시다가 길가에 잎사귀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 모허가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시어서 열매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은 잎사귀는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지만 열매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나무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길가에 있었다는 나무는 주인이 임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가 먼 데서 보기에는 잎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어서 필경 모허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보시니깐 모허가 나무가 없음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에게 이후로 다시는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찾지 아니하리라 즉 그 모허가 나무는 이제 이상 더 생존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로 예수님의 말씀은 저주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루 사이에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제 사복음이라고 하면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고 삼복음이라고 하면은 요한복음을 뺀 마테마가 누가복음까지를 포함합니다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거의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마가복음 11장 12절서부터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은 월요일날 아침에 배단일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길가에 잎사귀가 무성한 모허가 나무를 보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까이 가셔서 열매가 없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열매에 없는 무허가 나무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조물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분이 계획하신 목적을 따라 창조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모든 피조물이 아직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이상 더 쓸모가 없다고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될 때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파기시키는 읍수에 버리시는 역사를 성경은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했으니 푸르고 싱싱했겠죠 생기가 넘치는 그 아주 녹색 짙은 나무가 상당히 건강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운명이 그날로 끝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후로 사람이 다시는 네게서 열매를 찾지 아니하리라 그 한마디 점잖게 하셨는데 그 나무가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에 보면 뿌리부터 말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사람은 영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고 육신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레위기 1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계속 보충함으로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고기를 드셨다면 고기 중에는 쇠고기가 사람 몸에 피를 가장 많이 공급해주는 알부민 효소가 많다고 합니다 이건 여기 닥터도 계시는데 되게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예수님이 왜 그 무화과 나무를 그날로 존재와 생명을 끝내버리셨을까 마가복음 11장 13절 4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 이르라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화과하고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가 다른 모든 열매는 봄에 꽃이 핍니다 살구나 복숭아나 또 사과나 감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모든 실관은 꽃이 먼저 피고 그 꽃을 통하여 그 암수 수술 해가지고 이제 벌이나 나비에 의해서 교배가 되고 그래서 매실이 됩니다 매실은 여러분들이 아주 시게 마시는 매실이 아니라 열매 매자 열매 실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매가 맺히는 것은 꽃이 핀 다음에 수정이 다 됐기 때문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꽃이 떨어진 후에는 열매를 맺고요 보금성가에 있는 노래입니다 인생 모경가라고 있어요 인생이 늙어서 사모하게 되는 자기 인생의 화려했던 순간들 그리고 이제 태양이 서산에 기울 때의 여러 모양으로 그 자결했던 태양이 붉은 모습이 백지같이 하얗게 창백해짐으로 서산에 전라도 말로 하면 맥없이 떨어지고 맙니다 왜 그럴까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 가운데 인생이 어려서는 세상 모르고 부모님 설하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자고 신나게 자랐는데 이제 20대가 다가오면 험한 세상에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설계하고 그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이들 고민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는 태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자신의 인생 육신의 종말을 생각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석양을 바라보면서 아 저렇게 한낮에 36도나 40도까지 지혈을 뜨겁게 달구었던 자결하는 태양이 백지창처럼 창백한 모습으로 맥없이 서산 너머로 떨어지고 마는구나 그럴 때의 인생은 나는 어찌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자기 존재 가치가 그만큼 더 소중하다고 생각될수록 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자문자답해 보노라면 부모님을 두고 생각할 때 부모님이 원해서 나를 낳았다고 할 수도 없고 요즘 시험관 아기 잉태 시술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의사가 현대의술이 첨단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부부 사이에 허락지 아니하시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을 거두시는 주권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 생은 사는 것이고 사는 죽는 것이고 화는 불행하게 되는 것이고 또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되는 것이겠죠 이 모든 것이 인간 개체 각각 자기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정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듣고 무화과 나무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다른 모든 꽃들은 꽃이 먼저 피고 다음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이런 봄이 되면은 이제 한 4월 달이나 되면은 미국도 캘리포니아인 그렇습니다 이 나무가 한 2, 3미터 자라는데 그런데 그 가지 이렇게 보면은 가지 눈금이 있는데 조그마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합니다 꽃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피그툴이라고 했어요 F-I-G-T-R-E-E 합니다 피그툴이라고 그런데 그것은 다른 모든 나무들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열매가 먼저 맺혀요 열매가 아주 조그마한 게 맺혀 가지고 콩알만큼 크고 좀 더 크고 좀 더 커 가지고 이제 이것만큼 이렇게 크게 되는데 그런 것을 피그툴해 가지고 무화과 열매 그것을 미국에서 이제 많이 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는 귀해도 열대 지방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자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은 익기 시작을 하죠 익었을 때 잘 익어지고 나면은 그 열매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생기지 않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벌레가 집어놓았으면 물이 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틈새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의 국화라는 뜻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은 육신이 세상 조건의 부귀용화라고 하는 것을 희대의 꿈 자기 생애에 오로지 올인해야 할 목적의 꿈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육신이 세상 조건의 화려한 것이나 부귀용화보다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신앙으로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 부귀용화라고 하는 이런 것하고는 반대되는 즉 하늘의 영혼하고 신령한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꽃은 무화까라 그 구약에서부터 무화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성과가 없다는 뜻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런 게 나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잎사귀는 무성하고 푸르고 싱싱했다 하는 것은 멀리서 사람들이 볼 때에 열매가 많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제시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늦게 잎사귀가 나기 시작을 하면서 나무에 있는 무화과 열매가 알차게 연걸어가고 잎사귀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그런데 희석이야 왕이 요즘 말로 하면 피부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가 그 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네가 왕하던 일을 인계하도록 준비하라 너는 죽을 것이다 했어요 그러나 그가 벽에 부역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고 부르지셨던지 이사야가 성 밖에도 나가기 전에 왕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 성 밖에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야 하고 부르십니다 너 희석이야에게 가라 가되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네 연조를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 자 생명의 연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죽어야 할 때가 됐는데 네가 그토록 회개하며 기도하고 네 자신이 세상 조건 때문에 더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토록 하나님 앞에 애타게 통곡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네 연안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 그리고 이 발에 피부 암이 이제 낫게 되어 사흘 만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따서 이것을 짓지어 가지고 피부 암 그 희석이야 왕의 종처에 갖다가 덮어서 두면은 그 병이 싹 날 것이다 이토록 이스라엘과 무화과의 관계는 거의 같은 동등시에 하는 예로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이 잎사귀만 무성했다 그런데 그 나무에게 이르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었습니다 자 이 하찮은 나무 하나도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끝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아야 할 다른 확실한 교훈은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다는 신적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다 제자들에게 그 나무가 너무나 건강하고 아주 푸르고 싱싱했는데 그 한마디 너 왜 열매 없어 너 죽어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부터 다시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그것은 점잖은 말씀이었지만 그 나무의 존재의 이유가 끝났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알아들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게 하심으로 낳고 오늘까지 살리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장목사는 더 그렇습니다 벌써 죽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제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켜 고쳐가며 쓰시는 중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아무도 믿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그 나무가 죽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장 1, 2, 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만물이 그로말미야마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만물,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은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태초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14절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깁니다 그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여기 푸르고 싱싱하여 잎사귀가 무성하게 우거졌던 나무를 한마디 말씀으로 너는 이상 더 생존의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이후에는 네가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그날 밤에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었어요 그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다 그러면 뿌리부터 말라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밭에서 고추밭에서 어제 장노분들이 김매를 가셨는데 성은동산에 고추밭에 김을 메셨는데 참비름나물이 고추처럼 우거져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걸 잘 뜯어가지고 삶아서 된장하고 무치면 비빔밥 하면 아주 좋고 잘 기억하세요 비름나물 참비름나물을 잎사귀를 순이랑 부드러울 때 따서 삶아가지고 무치면 그거 잡수시면 위장병 낫습니다 내가 무슨 약장 산가 위장병 낫는다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나무는 뽑아가지고 이렇게 땅에다가 눕혀놓으면 뿌리 닿은 부분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근데 이 무카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생명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살도록 생기를 공급해 오셨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후로 다시는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신 그 한마디는 그 나무의 이상도 살 이유가 없어졌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급하시던 뿌리로 공급해 주시던 생기 살리는 기운 공급을 중단해 버리셨다는 이야기에요 그 인간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었다 그럼 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죽이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의식 속에는 선민 사상이라고 좀 어려운 말 같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뽑으셔서 그와 그 후손을 할레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대상으로서의 백성이라고 은약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약속의 대상이라 그랬는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지옥길에서 천국길로 바꾸어 한나라 가야겠다는 이런 믿음을 가꾸도록 해 오셨는데 그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자기들 생각단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뽑으시고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 생각으로만 자기네들은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신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아주 짐승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 개돼지처럼 그리고 유대인들은 상당히 오만하고 또 불손했고 거기다가 선민 사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 인격적 중생 거듭남을 통하여 영적인 가치와 그 소망을 위한 믿음 생활을 힘쓰지 아니하고 육신이 세상 조건을 배경 그것도 하나님이 뽑아주신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의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기 이를 때 없었어요 그들은 피고 목에 힘주고 눈알 불아리고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못된 짓만 해왔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오셨는데도 구약시대에 사천년을 두고 모세를 통하여 시작했던 보내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어 예수님 신물이 오셨는데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입체 사진과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영적 기준에서 바로 깨달았었더라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랜 세월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구약이 기록된 것이 1600년 전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줄도 몰랐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며 모함하고 죽이지 못해야 안달하면서 예수님 잡아주길 모의하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을 보시게 되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적인 성과 영적인 소망 영적인 믿음을 보시기를 무척 소원하셨는데 그런 것은 전혀 형체도 없고 순전히 육신이 세상 조건에서 그들은 피고 행사하며 오만 무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워 왔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계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치욕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세인과 서계관들은 의식적인 외식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서계관이다 바리세인이다 하는 의식 속에서 거칠에 뿐인 신앙이었지 영적인 소망의 열매를 위한 알맹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칠에 뿐인 신앙 그것은 여러분들도 예외일 수 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예배 시간 기도해도 참여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 말 행동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체크해 보시니까 이 인생이 바리세인처럼 신앙은 극히 의식적이고 그저 이 교회 안에서는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해서 아, 저건 믿는 사람이구나 했었는데 교회 바깥에서 보게 되면 이런 가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생각을 통하여 나타나지는데 그 생활에서 나타나지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적 가치의 소망과 영적 성과를 위한 목적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존재 가치 지구를 더 살릴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은 요즘 금요일 저녁마다 하고 있는 성경적 종말관에 대하여 이 종말은 두 가지라고 했죠 역사적인 종말은 오대형 육대주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되어지는 그곳에 들어갈 구원 얻은 백성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자기가 죽음을 당하게 될 때 이것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길 가에 있는 나무니 임자가 없는 무엇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통하여 이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개인 종말이나 역사적인 종말에 있을 영적 기준의 심판에 대하여 아주 엄격한 경고를 주신 교훈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전반기가 가고 후반기 시작해서 석주제가 됐는데 이제 오는 주일 지나고 나면은 넉주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오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여덟 번이나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야 그 거짓된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그저 입으로만 주여주여하고 행동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제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무를 두고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너무 실망하시고 저 사람이 교회 안 다니면 몰라도 교회 다니면서 무슨 직군이라고 집사네 권사네 안수집사네 장론에 해가면서 저 따위로 사니까 얼마나 더 전도의 문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짓밟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당황해하니까 그 무성했던 생기 넘쳤던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좀 위축되고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어제 아침에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은 나이다 어떻게 예수님 한마디가 그 나무를 그렇게 뿌리부터 말라 죽게 할 수 있었겠는가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미 주실 줄로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근성으로 하는 폐단도 있고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타락한 인간의 자기 혈기나 정욕을 위하여 잘못 기도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그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가 만일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이라도 버쩍 들려서 바다로 옮겨지라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해 주실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나무 자신이 현실적인 세상 조건으로 그저 무성하고 우거지게 푸르고 싱싱했었는데 열매가 주인이신 예수님의 열매 찾을 때 열매를 제공하지 못했어요 그 존재의 이유가 끝났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 이후로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시간부터 뿌리부터 말라 죽었다 여러분 각자도 자기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죽었던 나사로 시체가 썩는 악취가 풍긴 나흘이나 되던 날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시체가 뿔덕 일어났고 삼배로 여미했던 것을 풀어놓아 걸어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예수님 대열에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죽어서 한나라 갔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될 것은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권 또 푸르고 싱싱한 모학과를 열매에 없기 때문에 죽게 하시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권자 예수님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가 내가 생각 말 행동이 그분 중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님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신앙 생활하고 있는가를 오늘 잘 살피면서 기도하십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